국민들이 그를 간신히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검수완박법을 저지하는데도 국민들이 총궐기해야 됩니다. 총동원해가지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한치 물러서면 안 됩니다. 우리가 이 문제에 한치 물러선다는 것은 사실상 부정선거 수사가 여러분들 덮어지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덮어지게 되면 이 나라는 그냥 끝장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미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. 나라가.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힘을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